굉장히 빠른 속도로 좋아지고 있고요. 길게 잡아서 한 3개월 정도 완치 기간을 두고 있습니다. 3개월이나요? 그러면 콘서트 참여는 어떻게 진행하시나요? 아쉽게도 이번 콘서트는 완곡은 할 수 없게 됐습니다. 그리고 제가 설 수 있는 것은 춤을 최대한 안 추는 발라드 곡 쪽으로만 하게 됐습니다. 그럼 또 아쉬운 점이 굉장히 많으시겠어요. 그러면 힘찬 군의 몫을 더해주고 있을 멤버들한테 한마디씩 하실 말씀 있나요? 제가 콘서트를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이 극히 적기 때문에 공연장에서 봤는데 되게 영화 같더라고요. 우리 멤버들이 너무 멋있고 그래서 너무 고맙고 공연이 길수록 더 힘드니까 힘 내줬으면 좋겠다고 파이팅을 해주고 싶네요. 고맙습니다. 멤버들. 네. 그럼 고맙다고 하는데 사실 정말 첫 콘서트인 만큼 6명 모두가 다 한 무대에 서는 좋았을 것 같은데 힘찬이가 이제 다치는 바람에 정말 아쉽지만 5명의 무대를 서게 됐습니다. 빨리 완치해서 6명에서 다시 뭉치는 무대를 빨리 바라고요. 힘찬이가 얼른 나와서 다시 뭉쳤으면 좋겠습니다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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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